아이템 안녕 여러분 저 오늘 개강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첫 주는 좀 꾸며야 되는 거 알죠? 이러고 첫 다른 애들도 독일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첫 주는 다 좀 꾸미고 오다가 한 두 셋째 주부터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전 세계 국룰인가 봐 헤헤 고마워 잘 먹을게 오늘은 가지 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엄마가 가지볶음 해준다고 가지를 샀거든요? 근데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가 조금 상태가 썩음 썩음 해서 얼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밥 만들겠습니다 앗! 고춧가루 짠 맛있다 다행히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왜냐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해주면 돼 이렇게 도와주면 돼 하는데 내가 그거를 독일어로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.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의 부족한 독일어도 다 알아들어주는 아주 귀염둥이들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콘서트에 갑니다. 가서 재밌게 놀러 오겠습니다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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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스에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되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원래 이런 잔병치레가 없는데 독이라서 부쩍 늙어서 그런가? 뭔가 잔병치레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더 늙었나 봐요 이제 비타민도 좀 먹고 유산균도 좀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너무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블로그? 네 네 다 마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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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마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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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어울려 왔다 갔다 왔다 왜 이렇게 말랐어? 52밖에 안 남아? 겨울에 6kg 빠지고 36kg야? 오! 누가 알맘들들이야? 네 겨울에? 가스야? 다시 6kg 빠졌어 짠 짠 드디어 제가 열심히 썼던 레포트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사실 최고 점수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대박 1.0 이렇게 나의 망치 시험을 좀 만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이 학점으로 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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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죠? 블루가 너무 귀엽죠? 왜 이럴거지? 액션이 올라와요 지금 다 찍고있어요 너무 귀엽죠 오 마이 갓 네, 우리 영화에 가고싶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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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cool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것도 준비해지도 않네 별 친하기도 않은 친구들한테 친절해 너무 착해 친구들 예쁘다 이걸 샀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겟 레디 웨이 진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에 또 그런 연구 설문조사를 돌리러 갑니다 뷰러로 눈썹 한 번 집어줄게요 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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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